рол이 1,060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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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픽텔이니까 나 픽텔이 말할 거였잖아. 구두는... 아, 다크로... 정말로... 네, 네. 잘 입고 있고요. 손바지가 너무 예뻐요. 항상 지겨 입고 있고 버커로 짱! 여러분들도 버커로 청바지를 지켜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라인을 딱 떨어져요. 3.3배 지금 여기는 원 당국 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하의 전진입니다. 네, 버커로 저희가 또 지금 모델인데요, 신하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도 많고 그리고 예쁘고 개성있는 옷들이 많으니까 많이 입어주시는 거라구요. 네, 버커로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돌려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이번에 보컬루의 지면 모델을 하게 되는데요. 영광이고요. 올겨울 보컬루와 함께 따뜻한 겨울 맞으시길 바랄게요. 보컬루 화이팅! 안녕하세요. 예빈입니다. 보컬루 모델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흥분한 분위기가 저희 촬영 현장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습 날씨가 추워집니다. 아직 아주 즐거운 겨울,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새천년이 있습니다. 저하고 전화는 왔는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컬루님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한혜입니다. 보컬루 홈페이지 오픈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 이제 찾아오실 텐데요. 저희에 관한 자료들 많이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보컬루 옷에 관한... 안녕하세요. 김두한혜입니다. 네. 지금 보컬루 두 번째 촬영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보컬루 모델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날씨 쌀쌀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